히히 뭐야? 어머야 어머나 어머나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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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꾹 좋아요 꾹 와 6시 15분 잠시만요 헐아 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간식주에 다있네 몇 마리고 아 간식주에 다있네 멘 마디고 아 히히 평소에 준비하자 마이 먹고 가자 아이 씨미 이미 나와있어 어쩌나 이거 가만히 기다려주세요 침이 꿀꺽꿀꺽 와 황태 황태 고기에 황태 고기가 맛있겠다 트위치 바로 재밌네 기다려 기다려 우리 꼰이 이게 보약인데 황태 아빠가 가면서 황태 사갖고 갈게 일꾼이 더 먹자 이거 아니야? 진짜 영장하네 두부가 맛있어? 두부 정도는 돼야지 침대까지 갖다 놨어? 히힣 히힣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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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커피숍에 말 다 하죠 그리고 여기서 꼼짝하지 마 그러면 누가 불러도 안가 맞아요 나무로 나무로 이렇게 말리는게 되겠다 중앙선택 중앙선택 두부 중앙선택 우리는 지금 반입금지 물품에 애완동물이 포함되어 있다니 아버지, 아버지는 입구를 지키고 있겠다 왜 이렇게 보겠다고 새벽같이 흘러가는 놈처럼 반입금지 물품에 속하다니 아니, 반입금지 물품에 속하다니 아니, 반입금지 물품에 속하다니 이놈아, 아버지랑 놀고 있자 선생님, 구경하고 오세요 차에 가있어 내려가 있을게 오, 달라고 와, 그저 위에요 야, 조금씩 줘, 손으로 와, 맞다, 엄마 이거 손으로 주면 손까지 잡아 먹을 것 같은데 아니야, 좀 거리 두고 그렇게 주면 되지 머리 왜 이래? 머리 누구한테 먹혔던데? 어머불아 얘들 이빨 되게 귀엽다, 어떡해 우와 뻔아 뻔아 어디 보냐, 너? 야, 야, 이빨야 나는지 몰라 뻔아, 여기 엄마 엄마 지금 안 보인다 엄마, 양 바로 양 뻔아, 양 양 어? 양떼 목장에 양떼 목장에 양이 엄마, 시큼 구경하고 오세요 응 응 그래서 꿀 어 Hasan 빠져 비어있어 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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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도록 기다려주세요.. 야.. 주찬분 뭐하니? 바빠.. 도착~~~ 이 человеч 소! 커피 정리소. 됐어 응? 뽁뽀 빨리 가거고 싶다고 빨리 봐봐야 돼 알았어 가보자 이haupt 맥 coco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